갈게요 솔직히 이거 할라고 오늘 트롤맵 방송 일정 잡은거거든요? 아 물이지 아 물은, 물은 스핀이 안되지 아 아이 물은 스핀이 안되잖아 아 뭐야 아이헤헤헤 어 빨리 가면 돼 어어어어 오른쪽으로 어어어어어 오른쪽으로 뭐지? 여기를 가면은 이거 어두운거 실화.음 소리야? 어 뭐야 까시 야 이거 가시 진짜 개악질이다 이거 돌아다니다가 죽으라고이 괴학질이다 이거 1층 문 1층 문 야아아아아아 이거 뭐야 하하하하 저게 왜 뚫고 떨어지냐 어 어 이렇게 머리로 치는게 안되는 이유는 투명블록이 숨어져 있었구나 파워블록이랑 같이 오른쪽으로 가라구요 어 아 히히히히 그러면 여기를 위로 쳐내 위에 뭐가 없네요 저 파워를 잡아 파워를 잡아 땅이 불꽃을 먹으면은 제트를 하면은 저 50원을 먹을 수 있대 말이 됩니까 제트 안되는거 확인했잖아 네 왠지 불꽃을 먹은 다음에 여기에 뭐가 없네요? 없네요? 제트 한번 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하하 하하 당연히 안되지 인마 무린데 되겠냐 그게 아 아 역시 역시 이게 있군요 오 여깜짝이야 이거 어 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 오우씨 그냥 던지면은 날아가네요 어 아니 야 어떻게 이거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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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개월없네 이거 이거 빠르게 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겠지? 어 이런식으로요? 근데에 저기에 코인이 있어요 코인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잡으면은 공중에 꽉 뜨면서 나 죽는거 아니냐 이거? 그냥 쳐야지 아 이 파워는 뭐죠? 왜 파워가 있지? 그냥 그거구나 저거는 불 밝히는 용도 올라갈게요 오우 세이브 네 조명용이에요 조명용 별 의미 없이 하나 클리어? 두더지 뭐야? 어 아니 아니 야이 두더지 뭔가 했네 이런 씨 아닌가? 나오는건 가능한가? 아 아 발 죽이고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네 튜웨어로 이제 밟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저 위에 어어 버섯이 있어야 돼 이 버섯 다행이야 다행이야 응가 아파서 뭐..뭔소리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여보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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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 진짜 이거 버섯 미쳤다 버섯 미쳤다 미쳤다 저 튕기는거 예술이다 야 와를를 어디 저거 저 여기부터 있어요? 아니 이게 야 어떻게 이게 되냐 궁금하니까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? 아 왠지 타면 안될거 같은 느낌이다 이거 미쳤다니 이거 이거 와르르 타고 저기로 가면은 저 위에 얻어맞고 뒤로 무조건 밀려요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깜짝이야 어 어 아니 야 이거 어떻게 가야되냐 흠 들고 가니까 괜찮네? 와르르를 타고 가면은 저 뒤에 있는 뭔가에 찝히는데 들고 가니까 괜찮다고? 이게 이거 던지면은 혹시 어떻게 굴러가냐 아 벗으면 돼 벗으면 돼 내릴 수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게 과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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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하 내 이럴거 같더라 이럴거 같더라 이럴거 같더라 이럴거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이거 안되잖아 그치 안되는 안될리가 없지 매일 무게 여기 이럴거 같더라 바로 aqui 데려야 뭔가 A 버튼 닿아요 여기 들고 가면은 열리고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 되나? 오 안 튕기면 된다 아예 땅을 긁으면서 가면은 안 튕기면 된다 그렇군요 이러면 된다 이말이야 땅을 긁으면서 가니까 됐어요 문 저 쿵쿵이디에 파이프가 있네요 어어 아 잠깐 나 망했다 개망했다 이미 아 여기가 길이 맞나봐 쿵쿵이디에 파이프로 가면 죽는거였고 여기가 길이 맞나봐요 사실 그런가봐 벗어먹으면 안되는데 근데? 이거를 앞에 가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핰 아무것도 안누르니까 여기있네요 그냥 누르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게 더 나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? 화살표를 스틱을 왼쪽 방향으로 꺾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게 낫다고?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? 기가 막히네 어 어어 어 뭐야 여기 죽는거였네 나 이거 피하고인줄 알았는데? 어느정도 가능하면 받을텐데 절대 안되요 하아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저거는 진짜 안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틀면 노다이클리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러네요 가만히 있으면 사네요 이거 이게 말이 되냐? 가만히 있으면 산대요 이거 어 어 어 잠깐만 어 뭐였지 방금 뭐야 벗어질 필요하네? 야아이 에헤헤헤헤헤 쓰읍 하하하하 하나 더있냐? 없나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파이프 뒷부분이었소 저 오른쪽 저거 나는 안들어가지는 파이프일줄 알았는데 파이프 뒷부분이였어 진짜 골 때린다 파이프 뒷부분이라고 저거 왼쪽이 이거 뭐죠 이거? 나 아까부터 계속 거질렀는데? 아 이건 가봐야지 이스토인거 같은데 화질이 깨져도 좀 가봐야됩니다 이건 화질이 깨져도 이런건 가봐야돼 도루스 하아 보너스 하나 먹고 보너스 하나 먹고 목숨과 바꿨다 자 그러면은 너무 암흑만 봤으니까 이번에는 낮 수중 볼게요 뭐야? 어 뭐야 아 진짜 아 뭐야 아 컨베이어 벨트구나 내가 저거 시소를 딱 누르니까 그래서야 발동되는 그런 거구만 이런거요 시소 누르면은 그제서야 발동되는거 어 이런거 어 이런거 이런거 어 이런거 야 야아아아아아 아니 오오우 저 붕붕이 스프링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치는 거 말고 방법 없는데 이리와 어 어 야아 하하 아 그러면 어 하나는 이렇게 위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잘못하면 또 써지잖아 근데 잘못하면 써지는데 잘못하면 써지는데 혹시 모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써지니까요 이게 좀 힘들어요 아 와 방금 봤냐 방금 유령 사이에서 컨트롤한거 봤음 방금 뭐야 뭐야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아 근데 이거 쓰고 가야됩니까 쓰고 가야겠지 건물 있을테니까 쓰고 가야겠지 이거 써야지 위에서 뭐가 떨어졌어 위에서 뭐가 떨어졌어 아 역시 저 보너스 먹으라고 딱 뒤로 튄 순간 아래에서 뭐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왼쪽 섹션을 다 클리어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거 씨 아 참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야이씨 이거 어떻게 피하냐 이걸 야이씨 진짜 아니 완전 옥가야 말이 되냐고 이거 아니 말이 되냐고 이거 아 열쇠는 가져가야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야 이거 운이 아니 도대체 아니 무슨 메일도 없고 갑자기 저렇게 포켜라욤이 운이 있어 발트 절대 맞을 맵이니까 업로드가 안됐습니다 업로드가 안됐어요 아 떨어진다 아 저거 버너야 진짜 미쳤다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아 그래도 이거는 들어야 될거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들어야 될거 같아요 먹으라고? 이상하네 근데 먹을 수 밖에 없는데 먹을 수 밖에 없는데 아 전혀 모르겠어 어 야 요씨 헤헤헤헤 오 이렇게 지라는 거죠? 반벽 근데 문제는? 저 불을? 버너를 가지고 와서 하라는 건데? 혓바닥 닿냐 이거? 알고 있었지, 알고 있었지 알고 있는데 죽을 뻔했어 나 알고 있는데 죽을 뻔했어 이거 안되냐? 안됩니까? 죽어도 깨나도 안됩니까 이거? 버려야되는데 이거 죽어도 깨나도 안되냐? 일방통에 깔아놓은 이유가 이것때문이구만 요시검문할라고 하... 진짜 야 진짜 사악하다 저거 맞고 아래로 또 죽을 뻔했잖아요 아래로 또 맞고 골로 갈뻔했잖아요 뭐지 이거? 미니 적금 작아진 다음에 먹으면 작아지면 또 괜찮네? 큰 상태에서는 절대 안되고 작아진 상태에서는 된다고? 얘 뭔... 분단의 과실을 먹어라 저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오른쪽을? 근데 이걸 왜 막아놨죠? 왜 막아놨어 이거? 사실 저 이거 파이프 들어가면 어두운 곳이잖아 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? 뭐야 왜 왜 왜 멀쩡해? 왜 아무 일도 없어? 갑자기 대포가 뭐 빡 움직인다거나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? 고장 났다고요? 아 원래 대포가 빡 밀쳐야죠? 대포가 빡 밀쳐서 저기로 박아버려야죠? 그렇지? 원래는 그런 거 같은데요? 대포가 빡 밀쳐져야 되는 거 같아 빨간색부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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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반전이야 야이씨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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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나가라 오늘 지구 끝까지 바란색이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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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데 안 되는데?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뭐지? 아 아 T 야 삐졌다 저렇게 날아오네요 세상에 이거 뒤에 불덩이가 있어요 뒤에 불덩이 소보이는 것 같아요 이 데프 어디서 튀어나왔어 아 이거 뒤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뒤에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 둘 다 별 의미가 없네요 이거 엄청 굴러가겠다 이거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반대쪽 뭐야 이거야 이거를 먹어주시고 지나가야 된다 이거죠 뭐지? 이걸 치면 어떻게 되는데 아 아 야 아 어 타놨다 와 겁나 빨려 들어가는 거 봐 아 여기서 또 버려야 돼 근데 그 와중에 아 아 이걸 못 갖고 가네요? 여기서 버려야죠? 버릴 거면? 괜히 여기서 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? 오래 wanna But 와 아 아 professor 왜 안 오지? 어 그렇지 야 진짜 예술이다 저거 여기서 뭐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포 뒤에 뭐가 있지 않을까? 뭐가 있지 않을까 이거? 뭐가 있는 거 알았는데 야 아 진짜 여기 여기잖아 야 에헤헤헤헤이 빨리 올라와 올라와 빨리 이게 와 여기까지 가야 올라온다고? 야 안 걸릴 수가 없겠구만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바닥 맞아? 아래? 바닥이 아닌데 이거? 이걸로 들어가는구나 이걸로 들어가는구나 야 야 진짜 개바다 이거 하지 마세요 아 진짜 개 뭐야? 이 자식이 뭐야? 이 자식이 아 진짜 웃기지 마라 이거 완전 개끼야 뭐야 이거? 어? 아 아 아 아 아까 고장 났던 그 장치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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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위 아래 이러면 되나? 됐다 아 아 됐다 위 아래 위 아래 크게 항의 아래 repres ру sides 으 으 아멘